12월 7일, 12월 7일 날 저녁 7시에 KBS 홀에서 KBS 콜 FM DJ 나눔 콘서트를 열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실 거죠? 네! 정말 많이 신청해 주실 거죠? 네! 네, 자세한 내용은요. 추후에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같이 해주시고 사랑을 해주셔서 이쁘다! 저희가 힘이 나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은 12월 7일 날 나눔 콘서트를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자 소개 좀 더 해드릴까요? 그럴까요? 저희가 저희가 기대되 bulk 당장